압니다 최선호 forty five 아 저거 몇ład지 깜빡하는데? 왜? 아까 한 달 어서 까먹었어 잘 봤었는데요? 1950인가? 아 1950인가 그리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요 파이어 보다 썬더가 파이어 보다 높아요 썬더가 제일 높더라구요 파이어 보다 좀 틀리고 요번에 100% 뜨면 알겠죠? ㅋㅋㅋㅋ 2로 치러 확 뜨기면 좋겠네요 오우 진짜요 2로 치러 하면 되는 이유가 아 맞아요 아 무조건 잡히니까 처음 잡았잖아요 파이어 보다 좋았어 예 예전에 가동해준거 알고싶은데 네 맞아요 그땐 참 잘 던졌는데 지금은 어우 못든기랬어 할렉스 그날에 할렉스 그날 나와가지고 저 아직 지금 안됐어요 날아가서 할렉스 그날이 난리지 않았어요 할렉스 그날이 네 너네가 패턴이 옛날이랑 똑같은거죠 똑같은거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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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라 프렌드 그레이트 프렌드 뭐 저는 공을 세계를 제거해요 오! 이럴짓였다! 저요! 감사합니다 근데 색깔이 차이가 없는데? 몰라요, 반짝하는 거고 그거 밖에 안 있어요 아, 썬더넷이요? 저요 1846이요 아, 봉키오 옮겨야죠 이거 한 방에 잡히는 거죠? 응, 파인도 파인이에요 어? 아 줬겠죠? 파인을 너무 많이 줬어가지고 세게 다 줬어요 야, 오늘 꺼내 한 명 주고받아요 아, 네 우와 전자표다 응 시선 끈이요, 근데? 전자표가 아니라 전기 쇼크가 전자표는 스피처로 바꾸면 돼 10만 볼트 아, 10만 볼트 바꾸면 되죠? 응 와, 1호치다 이게 좋은데요? 차단마다 바로 1호치냐고? 응 근데 부케 이떨 좋았다 예 으 아멘